안녕하세요. 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1위모델 남은진입니다. 오늘은 니콘에서 최근에 나온 50mm F1.4 렌즈를 리뷰해볼 건데 니콘에서 최근에 좀 저렴한 렌즈들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전에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 35mm F1.4가 있었는데 그거 다음으로 50mm F1.4라는 렌즈가 출시를 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50mm 중에서 1.4라는 조리기를 가진 그런 렌즈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그런 가격으로 나오는데 얘는 65만원 나왔어요. 거의 반값도 안 하죠. 근데 저렴한 만큼 그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보면서 이 렌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숲에 나왔는데 제가 렌즈를 리뷰를 할 때마다 항상 비가 오고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요. 저번에 35mm F1.4 리뷰할 때도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날씨가 흐릴 때나 빛이 없을 때 이렇게 조리기가 밝으면 빛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어두울 때 쓰기 좋은 렌즈이기 때문에 한번 이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여기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 카메라랑 눈 마주치면서 넘겨볼게요. 내일 카메라! 네! 좋아요! 오케이! 50mm F1.4 렌즈를 써봤는데 외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외관부터는 일단 35.4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AF, MF 버튼 없는 거하고 생긴 거나 사이즈나 50.4랑 35.4랑 똑같은데 85.4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혹시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진 않을지 그건 아니겠죠? 완전 옆에 부터 쭉 훑으시면 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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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메라! 어? 되게 그 뭐지? 뭐라 그러지? 그 인스타 포즈 잘 하신다. 그 뭔지 알죠? 나쁜 뜻이 아니라 그 되게 자연스러운 포즈 잘 하신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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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면 저쪽 한번 보고 있다가 자, 카메라까지는 보지 말고 카메라 넘어서 한번 저쪽 볼까지 쭉 아, 좋아요! 머리도 한번 쓱 넘기고 오케이, 좋아요! 다시 정면 봤다가 저쪽 위치에서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건데 멍 때리면서 산책할 때 이런 식으로 걷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대신 카메라는 쳐다보지 말고 사부작 사부작 한번 걸어볼게요. 심도가 얕으면 멀리서 오는 포커스를 많이 놓치는데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걸어가 볼게요! 굉장히 작고 가벼웠고 캐논의 35mm f1.8 렌즈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무게 정도로 느껴져서 와, 50mm f1.4 렌즈를 이 사이즈의 이 무게로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아무래도 촬영을 좀 많이 다니다 보면 이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일단 무게가 가볍고 작다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외관에서 아쉬웠던 거는 MF, AF 전환 버튼이 없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MF로 바꿔서 좀 돌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근접샷을 찍을 때 MF를 많이 쓰는데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렌즈랑 잘 어울리는 곳이야. 약간 모네이 정원 느낌인데? 비 많이 와요 지금?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 안 보이게 응 하면서 볼게요. 오, 좋아요. 과학적인 성능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음, 약간 최신 네이티브 렌즈답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요. 예를 들면 그 니콘 F마운트 시절에 D시리즈 렌즈가 있어요. 그 정도 연식에서 보일 법한 색수차 같은 게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최신 광학의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핀이 맞은 데는 정말 선명한다든가 배경 흐림이 가까운 데서는 보케가 지저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엄청 소프트하게 최신 렌즈들은 너무 정교하고 차가운 느낌인데 이 렌즈는 옛날에 인간미가 묻어있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걸 느꼈냐면 색수차가 눈에 엄청 많이 띄거든요. 보라색, 초록색, 색수차가 엄청 끼는데 그게 또 신기하게 옛날 렌즈들은 막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초록색과 파란색 그 사이에 걸친 무언가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50전사는 그래도 최신 렌즈라고 딱 깔끔하게 보라색, 초록색, 색수차만 껴가지고 편집 단계에서 금방 사라지긴 합니다. 해상도는 최대 개방에서 기대하시면 안 되는 정도 그 정도의 해상도입니다. 특히 주변 보러 가면 이거 2024년에 나온 렌즈 맞아? 서드파티 중에서도 서드파티 렌즈 아니야? 라는 그 정도 선예도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완전 극 주변부로 가면 그렇지만 저는 이 용도가 인물 사진이라고 보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또 포커스가 대부분 중앙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렌즈 같아요. 물론 F2.8 정도 좁으면 엄청 쨍해져요. 자, 반대쪽 한번 고개 돌리면서 볼게요. 아, 좋아요. 자, 반대쪽 봤다가 다시 한번 고개 돌려서 반대쪽 한번 보고 포커스 브리딩이요? 감사합니다. 거의 없네요 이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렌즈가 포커스 부리는 거 억지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오케이, 절로 가봅시다 어쨌든 이미지 퀄리티가 사진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4K 촬영하기에는 충분히 쓸만한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했고 제 왼쪽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니콘의 Z8에 50mm f1.4를 물려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인터뷰나 이런 걸 찍을 때 굉장히 소프트하게 한쪽 카메라를 또 채울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영상을 찍을 때 좀 더 만족스러운 렌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좀 놀라웠던 게 포커스 브리딩이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굉장히 가까운 나무와 멀리 모델을 두고서 포커스 리딩을 올려봤는데 거의 포커스 브리딩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왜 억제가 잘 돼 있지? 라는 의미가 될 정도로 좀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기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카메라를 50mm f1.4 렌즈 AF는 없었나요? S 렌즈가 아니다 보니까 좀 느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35.4를 써볼 때 약간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근데 완전 근거리에 붙어서 쓰는 게 아니라 중거리 이상에서 쓰는 렌즈다 보니까 전혀 답답한 게 없었습니다 아까 테스트도 했는데 막 뛰어오고 숨었다가 나타났다 해보기도 했는데 다 잡았습니다 딱히 불편함 없는 그런 AF 50mm, 85mm로 가고 심도가 얕을수록 포커스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라든지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찍었을 때 인물을 잡고서 계속 그 포커스를 유지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커스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50mm f1.4 렌즈 직접 구매하신 거잖아요 한번 직접 구매해서 써보고 난 후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만족입니다 정가 65만원이라는 거 사실 네이티브 렌즈에서 말도 안 되죠 2024년도에 나온 최신 니콘의 네이티브 렌즈라기에는 좀 못 봐줄 만한 것들도 있어요 주변부 화질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솔직하게 말하면 가끔 처참하다 싶을 때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 65만원에 f1.4 렌즈를 쓸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4, 1.2 같은 렌즈들은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카메라에 이제 뭔가 재미를 느낀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렌즈인데 가격과 화질을 좀 타협을 봐가지고 1.4의 재미를 쉽게 사서 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좀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른 브랜드들도 좀 이런 렌즈가 나오면은 그 브랜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니콘이 35mm f1.4에 이어서 저렴한 렌즈 라인업으로 지금 50mm f1.4까지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니콘의 저렴한 렌즈 라인업 출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긍정적이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니콘 렌즈가 f1.8 단렌즈도 좀 고급 화정 제보를 해가지고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0.8 단렌즈들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렌즈들밖에 없었는데 저가 라인업을 내놓으면서도 조리개가 f1.4라는 좀 특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캐릭터가 있는 렌즈를 낸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큰 프로젝트에는 좋은 렌즈 좋은 광학성능 그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가야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단가가 좀 적은 프로젝트라든지 빨리 치고 빠지거나 촬영시간이 짧다거나 들고 가야 할 무게를 좀 줄여야 하거나 그런 프로젝트에는 그거에 걸맞는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브랜드도 이런 라인업을 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니콘에서 만약에 35mm f1.4 그리고 50mm f1.4 만약에 85mm f1.4까지 이 가격 그리고 이 크기에 내면은 니콘으로 갈 이유가 생길지도 자 지금까지 이제 니콘에 새로 나온 렌즈인 50mm f1.4 렌즈를 한번 써봤는데 오늘 이제 이 렌즈 직접 써보고 한번 저희 둘의 그런 진중한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약간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저희의 사용기를 들려드려봤는데 어떻게 내용이 좀 더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이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